2시간까지 깨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야식 먹으러 나왔다가 과장님도 배가 고프겠다 싶어서 같이 먹을 일쯤 사왔는데? 차 쏟아진다. 난 네가 이거 먹는 걸 어서 본 것 같은데? 혹시 반반토핀이야? 그럼요. 같이 먹으려고 좀 사왔는데? 오케이. 그 준 상태로 들어와. 내가 생각했어. 봐봐. 맞아? 수정됐어. 조금만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야? 그냥 걸려본 적이 있다가? 이 정도요? 네. 감사합니다. 끝! 이거 웬일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 반반토핀이네. 나 반반 싫어하는데. 아, 그럼 이렇게 반반을 접어서 먹는다. 뭐 이런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어쨌든 아파트 반반도 있고, 반반 싫어할 게 있잖아. 아, 그럼 이렇게 반반을 하나로 합쳐서 뭐 이런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형아님은 뭔가 이렇게 아, 이렇게 클리어해서? 나 펜으로? 어, 그럼 1번. 그래서 좀 더 화면 될 수 있는지 알잖아. 여기가 1번이고요. 이거 2번이고 3번입니다. 어, 그렇지. 그렇게 뭔가 체크를 해서 이게 3부전인가? 체크를 해서 문서를 챙겨주는 거를 두 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뭔가 이 노트북을 같이 보낸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긴 어때요? 여기 뭐 어쩌나, 하여튼 여기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막 약간 네, 이렇게 보시면 외정부분은 되게 상하적인 경험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데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상황으로 이제 한혁이가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자고 있다. 어, 예. 잘해, 지금. 어때? 어때? 그러다가 이제 아, 아, 아. 그러면 이제 다음 아, 아. 아, 아. 아, 아. 불편하게, 불편하게. 불편하게? 불편하게? 설을 들고 져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독이 따라할 거 빨리.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될 거 같고, 그치? 그것도 이상하고. 그런 느낌이다. 어어. 야, 이게 나은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아, 여기가 또 너무 끼우니까. 어, 아, 아, 아시 아니면 이걸 알고 때문에. 아무것도ronics 했을 때. 했어? High- 응界- 암계- 카이리- 자료로 써도 되는 거군요? 네. 네, 됐습니다. 그쪽 저작권도 확인될 거고? 네. 가입 후 기준이랑 미국 네이션 웨더 서비스. 특이점 좀 찾아봐줘. 네. 그리고 이게 창고 자료고요. 어? 많이 주네? 그리고 이 숫자 비스컷이에요. 봐봐. 여기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전문용어로 너무 많이 써서 가동성이 떨어지려나? 어.. 예. 독자들이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 여기를 약간 세분화라는 식으로 바꾸면 괜찮을 거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영어가 어려우니까 정확히 보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제가 특이점을 찾아봤는데요. 어.. 네. 고맙습니다. 전문점이라. 아니. 어. 어. 진짜 나와. 뭐.. 뭐 나오는지 아시는 분? 어떻게 했고? 아 예노야? 이거 완전 옛날 노래 아니야? 이거 완전.. 중학생 때 들었던 노래인데? 그치? 구! 난 하루 중에 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약간 뭔가 이렇게 살짝 이런 거 얘기할 때. 몸을 알고 싶은 건데. 그냥.. 조금 더 나지막한 느낌. 나지막? 어. 그러다가 만약에.. 제일 기면.. 그날로 우리 은행 끝이지. 와.. 스릴리네요. 나 있잖아. 두번 다시 그런 헤어지고 겪고 싶잖아. 응. 이러지. 이러지. 그치? 응. 흠.. 유라다. 이리ages. 우. 빼앗기. 흠.. 이리자.. 음. 쓸! 어. 윽.. 도서하여. 음. 유라다. 앞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